안녕하세요. 수압과입니다. 이걸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습니다. 1.9kg 조금 넘는 자연산 돌돔. 이거하고 줄과자미. 2마리에서 1kg 조금 넘어요. 2마리를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생선 중에서는 이 도켓 모듬에로 하면 가장 비쌀 겁니다. 가장 비싼 모듬에로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야채가 초밥을 먹어야 합니다. 우와, 이거 진짜 빨리 먹어요. 골듬이네. 한 3마리에서 2마리 정도만 남아. 한 3마리에서 2마리 정도만 남아. 4마리에는 대장 100분을 먹어요. 2kg만 한번 사려볼까요? 100분에 시켜드려요. 그럼 1kg만 하시면 돼요. 아니 아니, 우이 우이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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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은OFF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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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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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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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는 해물집에 가요. 우리는 안팔아요. 해물집에 조개만 파는 집이 있어요. 거기 가야 돼. 해안팔고. 여기 무난하게 밀키가 나와요. 강성도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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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두가지 계란 한강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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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3개 계란 계란 소금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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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만 하면 돼? 네 한 마리 올랐는데? 올랐는데? 갑자기 올랐는데 한 마리만 하면 돼? 그러게 아직 올랐는데 좀 싸게 들어왔어 와 엄청 올랐네 끝에 누가 훨씬 올랐네 5만 올랐네 28만원 28만원 15만원 네 다가세요 네 다가세요 네 다가세요 네 다가세요 6원 10 12 12 15 20 30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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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에요? 물을 꺼내주실래요? 1kg 270c 405k 찜을 하기에는 3,000원 참돔이 더 나아요 아니 저 좀 작은 거 있네 그 앞에 그거 35,000원 찜은 원래 참돔이 더 맛있어 아니 아니 그냥 35,000원 한 마리이고 이건 35,000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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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비린밥 이건 1.9kg가 넘는다 이건 1.9kg의 고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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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이거는 진짜 제 상품이다 희미야 이봐라 와 상대다 와 깜짝 놀랐다 와 진짜 좋다 역시 동점이 지금 최고야 Ahora 뱅 라벅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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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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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비빼 조금밖에 없어요 고춧가루를 주문하면서 했죠? 고춧가루 할 수 없는 곳 고춧가루 고춧가루 첫입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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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안 눌렀다 영상도 긴데 너무 완성된거 보내줄 수 있는게 싸는 장면이 날아가서 자 완성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해가 될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맛있겠죠? 감사합니다